꼬나미는 살이 더 많이 빠져서 지금 15g이고 식욕이 없어서 계속 잠만 자네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꼬나미가 떠나는 날 꼬나미가 떠나는 날 꼬나마 마지막 날 꼬나마 나 조금 이따가 데려다줄게 잘가 거기서 나쁘지 말고 편하게 잘 살아야 돼 오늘만 울고 웃으면서 보내줄게 아프지 말고 건강해 우리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 다음에 보게 되면 잘 돌봐줄게 사랑했구나 잘가 다음에 재밌게 놀자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우리 꼬람이 저렇게 예쁜데 이거 밑에 갔다 오자 우리 꼬람아 who 이 꼬람아 가누 아무것도 안 뿌렸어 한이 먹고 가 알았지? 한이 먹고 튼튼하게 가 추우니까 문 닫을게 다 아는 다 아는 일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